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이번 동아시아사에 대한 총평은 또 따로 찍을 거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늘 항상 어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저희는 어렵게 풀었거든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뭐냐면 킬러 문제가 정말 엄청 엄청 어려운 것이 따로 있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엽적이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랄까요? 진짜 약점을 일부러 골라서 파는 그런 문제가 딱히 없다는 거지 여러분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내가 복습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요. 연도 문제가 별로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연도 문제가 많지 않았어도 연도를 공부 안 한 친구들은 특히 뒷페이지로 갈수록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연도 학습 꼭 하셔라.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료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자료들도 같이 꼼꼼하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강조할 것. 첫 번째,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첫 번째, 연도 외워야 된다. 근데 특히 어디? 특히 어디냐면 웬만하면 근연대 쪽. 선생님의 그 연표 마스터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연표 마스터가 총 4쪽이죠, 그거죠? 거기서 이제 3쪽과 4쪽 외워주면 돼요. 연표 마스터 사실 4쪽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외울 연도가 사실 4쪽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 연도마저 안 외우면 문제 풀기 힘들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 학습,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기본적 내용을 아직 공부를 안 했거나, 덜 외웠거나, 복습이 부족했거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뭐 발로 풀 문제는 발로 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자세히 봐야 됩니까? 자, 이거. 자, 우선은 1번 문제는요. 자, 박물관 견학 보고서인데요. 자, 날짜를 보니까 뭐 2019년 9월 언제고. 자, 주제가 토기로 본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토기 문제가 나왔고, 자, 그러니까 신석기를 묻는 문제가 나온 거네요. 자, 그리고 가가 비어있는데 일본 열도에서 신석기 무시대 토기를 불러불러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일본 신석기를 묻는 거니까 그 유물을 골라주면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원래 1번은 뭐가 나온다? 항상 어김없이 유물 문제가 나온다. 그림 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킬링 리허설 1강에서 완전히 유물만 봤었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의 조몬 문화가 바로 일본의 신석기 문화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은 양사오 문화의 양사오 토기. 자, 3번은 베트남의 동선 문화의 청동 북이고요. 자, 4번은 홍산문화의 홍산 토기고. 자, 5번은 얼리터우 문화의 청동 소체되겠어요. 그쵸? 정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얼리터우 문화의 청동 소체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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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번은 얼리터우 문화의 청동 소체되겠어요.